상상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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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아 씨. 가까운 곳에 시원한 곳이 있는데요. 왠지 자꾸 지나치더라고요. 요즘에 피의서를 어디로 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가잖아요. 벌써 8월 첫 주로 몰려있더라고요. 그래요. 거의 바닷가나 산으로 잡고 있죠. 그렇죠. 혹시 김영아 씨는 미리 예약해뒀나요? 사람들 많이 가는 데는 지금 예약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조금은 멀리 신나고 시원한 곳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반 물반 소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잠희 씨는 어디로 잡으셨어요? 저요? 저는 나라님 피서를 해볼까 싶어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나라님 피서를 하고요? 아니 그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 고궁 한번 가보세요. 나라님 따로 있나요? 오. 고궁나들이 가끔 하나 봐요. 지금 또 무료잖아요. 그럼요. 밤에 달빛 아래 고궁 뜨락이랑 후원 권유로 보세요. 뭐 가다가 흥이 나면 시조 한 수도 불러보겠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걔 아무도 없느냐 달빛이 내리고 있지 않더냐. 네. 어부인 마마. 달달하고 시원한 물을 대령에 싸웁니다. 그 어부인 마마 그 소리 괜찮네요. 아니 근데 주상 전화를 하시지 웬 4시를 하세요? 아니옵니다. 어부인 마마. 달달한 거 한 잔 더 드시옵소서. 알겠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가까운 곳에 시원한 데가 있죠. 네. 여러분도 고궁 한번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좋죠. 네.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릴게요. 평조회상 가운데 군악을 박용호의 대금연주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평조회상 가운데서 군악을 박용호의 대금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릴게요. 여러분 많은 상황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란이랑 여보게 초란이 날 좀 도와줘 돈? 아 지금 돈 얘기하려고? 아 그럼 날 좀 도와줘 저이사란 매정하긴 돈 얘기는 안 하기로 했잖아 아 그럼 뭐든지 말하게 아하 보증서는 거는 빼고 저 말이야 우리 가문을 좀 도와주게 가문? 히히 아니 집도 아니고 가문이라니 성시도 다른데 어쩌라고? 아니 그때 쓰러질 뻔했는데 덕분에 그 아들딸 낳고 잘 산다며 그 아이들 나중에 고맙다고 자네한테 세배하러 갈걸세 아 글쎄 그대 가문은 그대께서 잘 건사하시라고 여쭤라 아이고 아이고 멀리 갈 것도 없네 아 저기 좀 봐 어디? 어라? 인형탈 뒤집어쓰고 저 광고하는 건가 안내하는 건가? 응 저 아이가 내 큰 조카일세 그 인형탈 그 알바 중이라고 장조카가 고생이 많구만 이 여름날 인형탈 알바라니 아이고 저 조카 쓰러지기 직전이야 아 초란이 자네를 좋아했던 조카일세 응? 날 좋아했어? 응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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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어이 여보게 아이고 인형탈 잠깐 벗어봐 다른 생각 말고 이거만 생각해 통장 잔고 올라간 거 아 그렇지 통장 잔고 응? 어때 올라갔지? 응? 자자 그럼 기념으로 안아보고 응? 자자 인형 쓰고 참 내 조카가 웃으면서 물 한잔하고 인형탈 쓰는구만 아이고 고맙네 자네 덕에 우리 장조카가 웃었네 응? 응 아이고 그나저나 이번엔 길바닥일세 아 불뼛 더위에 길바닥은 왜 나가? 아스팔트도 푹푹 찌는데 그 우리 누님 아들이 저 일을 하고 있거든 저 보게 어? 아스팔트를 까는데? 아니 근데 저 아이 대학 졸업반 아닌가? 아 군대도 갔다 왔지 근데 아스팔트 공사장 그 알바 중일세 아휴 자네 가문 고생이 많구만 저 저 그냥 얼굴 뻘겋게 익어가지고는 아 이보게 그 좋은 그 가문 덕 좀 보세요 그 우리 누님이 저거 보면 그냥 기절할 걸세 아 내가 또 무슨 좋은 가문이라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여보게 조카 잠깐 나 좀 보세요 다른 생각 말고 등록금 빚진 거 그거 어때? 어? 절반이나 덜어냈다고? 아이고 축하 축하 응? 네 이따가 시원한 거 한잔 사지 아휴 그래도 나잖아 24층 바깥에서 유리창 닦는 거보다는 나는 그것도 해봤어 여보게 초라니 정말 자네가 24층 바깥에 매달려 봤던가? 출탁이 배우면서 파출 타고 유리창 닦아봤지 조카는 그보다는 낫잖아 에이 개천에서 욕 나오는 게 아니라 길바닥에 생긴 호랑이가 나오겠네 아 뭔데 조카 한껏 그쳤지? 지금이야 알바로 버티지만 호랑이같이 설게야 응 길바닥 호랑이 조카 한번 안아보세 에헤 그 땀 닦지 말고 자자자 네 춘향과 가운데서 박석 뒤부터 춘향과 후원 기도 데모까지를 최승희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이 여름날에 힘든 알바를 꼽아보니까요 그냥 털이 북실북실한 인형탈 알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지열이 그냥 펄펄 끓잖아요 아스팔트 공사 알바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숯불 갈빗집 알바도 힘들죠 아 그거 힘들죠 네 그리고 매연 마시면서 주차 알바 하기도 힘들고요 네 또 있습니다 고층빌딩에 외벽을 타면서 청소하는 알바도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 알바생들 네 개천의 용보다 사막의 낙타처럼 길을 좀 잘 찾아갔으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알바로 땀 흘리는 젊은이들에게 힘내라고 네 성원의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릴까요 아 좋죠 네 네 이한이 노래합니다 아리요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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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가 재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오늘은 고산의 두무포 동호행락 고사입니다. 네. 고산하면 어부사시사의 윤선도죠. 그렇죠. 윤선도가 두무포와 동호에서 논의렀다는 고산가요? 네. 그러니까 고산 윤선도가 45살 무렵에요. 인조임금 사부 노릇을 하면서 그 봉림대군을 가르치던 시절이었죠. 네. 왕실사부였으니 아무래도 위세가 대단하겠는데요. 그랬죠. 임금과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거잖아요. 네. 고산 윤선도에게도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군요. 그런데 두무포는 어디에요? 네. 두무포는 지금의 서울 이촌동 지역인데요. 고산 윤선도가 한강에서 잠시 행락을 즐겼던 때가 있었죠. 그때 나온 게 두무포 동호행락이었고요. 네. 이촌동 쪽 한강변에서 놀았다는 고산 윤선도. 그 당시 한강 뱃놀이 모습을 엿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때가 인조 9년인 1631년이었죠. 인조대왕은 특별히 어주를 하사하기도 했고요. 네. 임금이 내린 술단지를 들고 한강 뱃놀이에 나선 고산 윤선도. 네. 이 술이 무슨 술인지 아느냐. 바로 전하께서 내리신 오준이라. 네. 자랑할 만했겠죠. 자. 그럼 윤선도가 그날 봤던 한강과 주변 사람들 모습은 어떤 풍경이었는지 볼까요? 네. 자. 고산이 노래한 이촌동 쪽 한강과 동모대교 쪽 한강 모습입니다. 한강에서 다시 본 남산. 배를 저어라 옛동산 찾아보자. 해는 저녁노로 저물고 한강변에 풍류가랑 울린다. 신선이 따로 있어. 궁중 술병 들어 낚시꾼에게 자랑한다. 자. 사흘간 한강 뱃놀이. 이 모두 나라의 은혜리니. 자. 인조대왕이 내린 그 술단지를 풀어놓고 한강 뱃놀이하던 그 둥무포 쪽 고산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네요. 한강 낚시꾼들에게 술병을 보이면서 자랑을 했다는 거죠. 네. 이게 주상께서 내리신 오준이라 하면서요.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신선이 따로 없더라는 말도 들리고요. 네. 그러다가 윤선도는 나이 29대 고든 소리를 했다가 경상남도 기장 쪽으로 귀양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하지만 인조반정으로 다시 임금의 신임을 얻어서 한때는 한강 뱃놀이를 3일간이나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네네. 자. 그럼 한강 둥무포 뱃놀이 뒷구절 한번 볼까요. 일도 많은 우리들. 오늘 밤 한가롭게 한강에 뜬 달로 밤이 밝았구나. 뱃사공아 오래 노온다 흉보들 마소. 이도 15년 만에 일이라네. 아이고 그럴만도 했겠네요. 15년 만에 한강 뱃놀이를 한 번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잘 나가던 고산이 그만 2년 후 모함을 받아 좌천되고 파직당하고 결국 남의 보길도를 찾게 되죠. 네네. 다시는 벼슬 안 하겠다. 그냥 자연 속에서 살려는다 하면서요. 그러니 뭐 한편으로는 그리우면서도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겠는데요. 그렇겠죠. 한강에 배 띄우고 3일 동안 임금이 내린 술을 마시는 그런 일이 또 있었겠어요. 그럼요. 평생토록 쉽게 쓸 수 없는 구절. 야신가무 불릉휴라. 밤에 깊도록 쉴 새 없이 춤추고 노래했던 그날이요. 네네. 그 한강변 두무포 이천쪽과 동호대교의 여름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즐거움은 장판이고요. 고난은 길었잖아요. 그래요. 네. 자 오늘 고준사랑방 고산의 두무포 동호행락 고사 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로는 상사모카 앞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수연의 소리로 한강수 타령 띄워드렸고요. 이어서 한 곡 더 전해드릴게요. 경기 12작가 가운데서 선유가를 이창배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자 체험열차 특별한 체험을 해볼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탕탕 오라이! 아 저기 그 여기도 구걸체험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아 요새 인터넷에서 한 푼만 줍쇼.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만 원만 줍쇼 하는 그 구걸체험 말인가요? 아이고 그냥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자라도 내야 하는데 어쨌건 그 애들 아내리라도 먹여야 하걸랑요. 저 여기 2만 원짜리 구걸체험 되나요? 네네. 그래서 구걸체험 칸 마련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구걸 준비 됐나요? 아 만 원 구걸? 삼만 원 구걸? 백만 원 구걸에 1억 구걸까지? 이거 정말 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엊그제 우리 구걸체험 칸 타고 5천만 원 구걸에 성공한 분도 있거든요. 자 3만 원 도전인가요? 네. 단번에 3만 원? 아우 근데요. 제가 얼굴이 두껍지 못해서 버벅 댈 건데. 아 걱정 없습니다. 얼굴 뻔뻔하고 자신 있게 원하시나요? 아 네 그래요. 뻔뻔하면서 자신감 있게 가능할까요? 따라하세요. 누구나 배고프다. 누구나 배고프다. 아 힘주시고요. 누구나 배고프다. 고로 누구나 빌어먹는다. 누구나 빌어먹는다. 하긴 뭐 다들 남이 거 빌어다 배를 채우네요. 네. 자신감 가지세요. 세상에 나올 때 목숨도 빌어온 거고요. 하루 사는 것도 바람을 빌어다 숨 쉬는 거고 물도 빌어다 적시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사는 게 뭐 죄다 빌어다 먹고 쓰고 사는 거니까. 구걸로 사는구만요. 자 이제 구거리 부끄럽지 않게 됐죠? 자 그럼 3만 원 도전 해보실까요? 네. 저기 저 돈 줄 사람이 설마 속옷을 머리에 써라. 뭐 얼굴에 페인트를 칠해라.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만 원짜리 구거리고요. 자 3만 원 구걸 신청했죠? 네. 3만 원 주겠다는 분이 뭘 원하고 있나요? 아 예. 그 저 물구나무 서서 빨대로 음료수를 마셔보라는데. 아이고 이거 이거 팔굽혀펴기 해본 지도 오래됐는데. 에라 모르겠다. 도전! 에라라 차차차차. 자 이 영상 보는 거죠? 자 물구나무 빨대질 꿀꺽꿀꺽. 아 대단해요. 네네. 3만 원 입금 확인해보세요. 자 물만 마실 수는 없겠죠? 자 이번에는 10만 원 구걸의 도전 어때요? 10만 원 구걸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무조건 도전! 여름이잖아요. 시원하게 해달랍니다. 구미호 분장 들어가주세요. 화장품값 빼고 남겨야겠죠? 네. 구미호 구걸하기 아우!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홍보가 가운데서 매품팔로 병영가는 대목을 오정숙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요즘에 인터넷에서 번지고 있는 구걸러 구제로들. 네네. 이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하고 만 원을 받는다고 했죠? 네. 그렇답니다. 한편에선 장난처럼 한다고 하지만은 진짜 돈이 급해서 변기에 머리를 감고 천 원을 받고 그러는 사람도 있대요. 네. 아니 만 원도 아니고 천 원이에요. 네네. 아니 왜 들리래요. 차라리 일자리 구걸하는 거를 구제해주고 왕노릇하는 구재료들이 나오는 게 훨씬 더 그냥 생산적인 것 같네요. 글쎄 말입니다. 오늘도 돈 만 원에 속옷 뒤집어쓴 사람들이 줄줄이 나서는 모습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네네. 자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1부에서 다시 올게요. 우리 악기 토파보기 토파보기 우리 악기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국악방송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앱 국악기와 친해보려는 모든 분께 참 착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악기 가야금, 피리, 그리고 북이 궁금하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토파보기 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만 받으세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의 역사, 다양한 악기 모양과 소리에다 명인들의 명연주까지 국악기의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창이 열리는 이 북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 음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악기를 사랑하는 만큼 국악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토파보기 참 예뻐요. 참 고맙고요. 주변에 많이 자랑해주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이 여름방학을 맞아 국악기 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15 여름방학 청소년 국악기 제작 체험 프로그램 숨은 수학찾기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오후 2시 국악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국악기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배우고 단소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국립부산국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경기도 시흥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축제가 펼쳐집니다. 제24회 연성문화재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연꽃 테마파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축제 첫날인 25일에는 개막식과 강희맹 사신단 행렬을 재연한 한복 패션쇼, 중요 무역문화재 특별공연이 열립니다. 26일에는 시흥지역문화세미나, 지역무용문화유산시연, 전통예술동아리 초청공연 등이 마련됩니다. 이외에도 작품전시회와 문화유산전시를 비롯한 다채로운 볼거리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소년국악단의 대표 레퍼토리가 서울 강동구를 찾아갑니다. 2015 청소년 여름음악제 클릭 국악속으로 공연이 8월 17일 저녁 7시 30분 강동아치센터 대극장 한강 무대에 오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마련된 이번 무대는 어울라리랑, 도라지, 프론티어 등으로 꾸며지고 공연의 대미는 제2회 대한민국 대학국악제에서 대상을 받은 타고와 함께하는 신모듬으로 꾸며집니다. 공연 예매는 강동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당신을 위한 노래 공연이 경상남도 남해군을 찾아갑니다. 당신을 위한 노래는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문화소의 지역을 직접 찾아가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는 공연입니다. 내일 오후 4시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해금연주자 강은일과 해금플러스가 참여해 크로스오버 음악의 진술을 들려줍니다. 이외에도 지역해양초등학교 국악오케스트라단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의는 전화 055-860-8623번으로 하면 됩니다.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가 초등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남한산성 여름 특별 프로그램 석봉이와 어머니는 7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 남한산성 행궁에서 열립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위한 남한산성 선비학당과 부모를 위한 부모 전통예절 강좌로 나눠 진행됩니다.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은 사자수학과 명심보감을 공부하고 전래놀이를 체험하며 어른들은 명상과 다래 등을 실습할 예정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7월 27일까지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미국 LA에서 우리 소리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LA 한국문화원은 2015년 공연 공모 RE 프로젝트 8번째 무대로 전통타악 그룹 놀이의 우리 소리 울림 공연을 현지 시각 24일 오후 7시 30분에 개최합니다. 도리는 캘리포니아주 지역음악인과 국악 전공자 그리고 사물놀이를 사랑하는 직장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미국 사회의 한국 민속문화를 알리는 데 힘써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북춤과 삼도 설장구 가락 그리고 사물놀이 공연이 무대에 올라 한국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동초 김연수 선생을 기르기 위한 대회가 열립니다. 제17회 고흥 동초 김연수 전국 판소리 대회가 10월 3일부터 이틀간 전라남도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일반 부와 신인부, 고령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로 나눠 열리고 해외동포나 교포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고흥군은 대회에 참여할 참가자를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하며 한국국악협회 고흥군 지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31.4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공소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남도 나주시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천년고도의 나주읍성이 있는 고장. 요즘 나주시 금성산 짜락을 찾는 분들 부쩍 늘었는데요. 생태 물놀이장이 한창 활짝 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나주 금성산 정상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땜에다 저장했다가 쓰고 있어서 나주 생태 물놀이장의 물은요. 우선은 자연 그대로의 물이지요. 네. 물놀이장 규모도 아주 크게 조성했고요. 수심이 각각 다른 3개의 풀장을 갖췄고 그리고 쉼터와 테크 시설도 완비했다고 하네요. 네. 나주 생태 물놀이장이 열린 이후에 주변 지역의 치킨과 피자 등 배달업체 매출도 꽁충 뛰어서 지역경제 아주 큰 활력사가 되고 있답니다. 네. 해발 451m인 나주 금성산은 동쪽으로 무등산이 가깝고 남쪽으로는 월출산을 마주하고 있어서 호남 8대 명산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는 다보사와 심향사 태평사 같은 사찰도 있고요. 또 녹차나무 자생지로도 유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나주 생태 물놀이장에서 시원하게 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주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 만들기 사업도 눈길을 끌고 있죠.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면 나주읍성 일대가 대대적인 역사문화 지역이 될 거라 기대가 아주 크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주읍성을 중심으로 천년고도 나주시를 향한 의미 있는 도전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네.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나주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나주읍성을 살려보자. 나주 역사와 민속을 박물관으로 모아보자 하고 나섰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는 도전인 거죠. 네. 그래서 시민들이 앞장선 나주살리기 운동. 지난해부터 시작된 도시재생대학 강좌에 나주시민들이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니까 나주읍성의 살아있는 박물관 만들기 사업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나주시는 협동조합 아카데미 문화관광상인대학 그리고 시민토론회 도시재생아카데미 강좌를 펼쳐서 역사도시 나주 문화도시 나주의 역량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도시스토리관광 활성화를 대비해서 나주 이야기꾼 양성교육을 펼쳐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네. 내년에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 만들기 사업이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고향 소식은요. 전라남도 나주시의 화제들을 간추려 봤습니다. 네. 이어서 전라남도 나주 풍장소리 애롱대롱을 최학봉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스님과 소장수 얘기 가운데 동헌의 엽전 다툼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엽전 두냥 때문에 사또 앞에 선 소장수를 만나보실까요? 청주장에 엽전 두냥을 가지고 가던 스님이 고갯마루에서 엽전 수무냥을 주어 임자를 찾아주겠다 했던 건데 엽전 주인이란 자가 스님의 엽전 두냥까지 내돈이다 해서 결국 사또 앞에 나가 재판을 받게 됐으니 아휴 저저저 사또다리. 이거는요. 스님이 욕심을 내도 아주 속보이게 낸 일이라 이제 경영이 된 것이올시다요. 제가 그깐 엽전 두냥이 아까워서 이러고 있습니까요? 자기 돈도 아니면서 두냥을 내놔라. 그겁니다요. 그냥 조용히 스물 두냥을 내놨으면 제가요. 다섯냥은 빼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냥을 미리 훔친 겁니다요. 아. 나무 관세음보살. 소승이. 애초에 그 엽전 수무냥의 욕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청주장에서 엽전 주인을 찾습니다 했겠습니까요. 헌데 저 소장수 거사님이 덥석 제 돈 두냥까지 내놔라 하니 허허. 마음 쓰는 게 어쩌면 저럴 거 싶어서 달래면서 그냥 자기 돈만 가져가시오 했는데도 끝까지 도둑으로 몰아 대니 사또께서 결판을 내주시지라 그런 뜻이옵니다요.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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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또다리. 저 스님이 얼마나 궁색하면은 자기가 장을 보러 나오겠습니까? 다른 절들 보십시오. 보살 거사 할 것 없이 알아서 쌀을 갖다 주고 음식 만들어서 장독대에 싸두고 시시철철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갖다가 주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으면은 장을 보러 나왔겠습니까요. 그러니 엽전 두냥에 눈이 멀 수밖이오. 저 스님네 절간 안 봐도 뻔한 절간입죠. 어이구, 꼭 엽전 두냥짜리로 생겨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스님이 꼭 그냥 엽전 두냥짜리라는 말씀하니 글쎄, 묶거든 말을 해. 웃는 것만 말하라니깐. 아, 예. 어허, 소장수 박둘랭이. 예. 어디 그 청주장 쇠전 출입허나 청주장 뿐이겠습니까요. 제천장에도 나갑쇼. 그래? 좋은 소거나 그만 그만한 소거나 박둘랭이한테 가면 어떡하나? 응? 살 때 가격 말이다. 아, 살 때 뭐 그날 가격을 봐가면서 흥정을 붙집죠. 어쨌건 사들일 땐 가격을 후려치지 않아? 싼 가격에 사야 남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팔 때는 올려서 팔고 그래, 안 그래? 뻔한 얘기를 자꾸 부르시니 뭐지. 아, 예. 팔 때는 올려야 남죠. 근데 엽전 꾸러미는 거꾸로 했네. 예? 그, 왜 그랬을꼬? 첨엔 그, 내돈이 스무냥이요 했다면서. 아, 스무냥이 엽전 주인 찾는다기에. 그날 제가 분명 엽전 꾸러미를 잃어버려서 스무냥 내돈이요 했던 거 없지요. 응, 자기 입으로 스무냥이 내돈이요 해놓고 그, 두냥도 내돈이요 했단 말이지. 아, 그때? 아, 두냥이 더 있었지. 하고 그냥 생각이 났었지요. 첨엔 스무냥이라고 했고. 아이, 스무냥 엽전 주인 누구요? 아, 그래서요. 처지면서 두냥도 내돈이요? 아, 글쎄, 두냥이 더 있었지. 하고 생각이 났었지요. 음, 그럼 그 엽전 주인이 따로 있구만.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요? 제가 그날 엽전 꾸러미를 잃어버렸다니까요. 허허, 그, 순임내는 엽전 스무냥 주인 나오시오 외쳤자노. 예,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어 하고 찾으러 갔지요. 근데 스물두냥을 찾았단 말이지? 그럼 박돌랭이 엽전이 아니잖아. 허허, 그, 아직도 내 말을 모르겠느냐? 사또, 그날 나는 분명히 엽전 꾸러미를 잃어버렸습니다요. 그래? 그 몇냥짜리 엽전 꾸러미였는데? 스물냥짜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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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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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두냥짜리, 아, 아니지요,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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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분명 뭐, 스물냥짜리 엽전 꾸러미였습니다. 그래서 네 엽전이 아니잖느냐? 너는 스물두 냥을 찾았지 않았더냐? 아유, 저, 저, 사또, 스물냥 엽전 꾸러미에, 아, 두 냥이 더 있었지. 하고 그때 그냥 생각이 났다니까요. 에이, 이놈아, 너는 머리 아프지도 않느냐? 아니, 여기가 뭐 단온날 그네 띄는데냐? 왜 스물냥으로 갔다, 스물두냥으로 갔다 그네를 띄어? 네가 소장수냐, 처녀냐? 아이, 저, 그 엽전, 청주, 쇠전 강 씨한테 가봐야 하는데. 저기, 저, 그럼, 두냥을 포기하겄습니다요. 스물냥이면 됩니다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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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돈도 아닌데 누구 맘대로? 어허, 스님, 그 돈을 챙기시구려. 아휴, 아이고, 사또, 아니지요, 사또. 네, 김문희 작창 동화판소리 금도끼, 은도끼를 김문희의 소리 조종래 북장단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상한걸 풍미국장 스님과 소장수 얘기 중에 동원의 엽전 다툼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엽전 두냥을 뺏어먹으려던 그 소장수가 몽땅 뺏기게 생겼죠? 네, 소장수의 속셈을 뻔히 알고 있는 사또가 이리저리 물어보다가 이거는 네 돈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니 소장수가 그냥 벌떡 그냥 찔 수밖에요. 네, 그러니 애초에 스물냥만 찾아갔다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요. 네. 스님의 그 엽전 두냥을 왜 욕심냈던 거 싶었겠죠? 네, 과연 이 엽전 스물냥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그 뒷얘기 기대해 주세요.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 돌담, 토담, 동네 얘기 돌아볼까요? 네, 담을 허물자. 지금은 도시주택들이 담장 허물기로 이웃끼리 가슴을 열고 살자 그런 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담장은 있고 돌담, 토담도 있죠. 강도나 도족보다 우선 비바람이 바로 들어오는 거 가려보자. 이게 바닷가 쪽에 그 돌담을 쌓은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바람이 세찬 지역에서는 돌무더기로 쌓아올린 돌담이 필요했겠죠. 물론이죠. 이 돌담은 있는데 대문이 없는 마을. 그런 동네를 거닐다 보면 아주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더라고요. 네, 김영아 씨가 동쪽을 보면서 서쪽의 손가락질하는 마음도 알만합니다. 그래요? 네, 실은 도시에 높이 쌓아올린 그 담벼락 높은 집들도 한마디 해 주고 싶으신 거죠? 그 동네 담장 허물자고 하면 다리 쭉 뻗고 단잠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전에는 이 담장의 높이를 제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담장 높이가 제한이 없나 봐요. 어떤 집은 이 담장이 얼마나 높던지 절벽을 세웠나 싶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하긴 예전엔 서민들 담장 높이가 6척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을 두기도 했었죠. 그런데 궁중 출입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담장을 야금야금 높여갔던 거고요. 저 어릴 적에 동네 담장이라고 해봐야 흙으로 쌓은 토담이 많았습니다. 잘 사는 집에서는 벽돌담을 쌓고 그 담장 위에 기와도 얹어놓고 했지만요. 네, 어떤 담장이나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게 먼저였죠. 그렇죠. 가시나무, 탱자나무로 그 생 울타리를 만들거나 또 판자를 이어붙여서 담장을 만들거나 했으니까 일단 그것은 안전이 문제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고을 전체를 성곽을 이렇게 쌓아서 지켰잖아요. 네, 그랬죠. 그게 이제 주택 쪽으로 옮겨온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내 집도 성곽을 쌓듯이 단단하게 지켜야겠다.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담장으로 위험을 부리거나 또 담장을 높여서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차별을 줬던 것도 사실이죠. 지푸라기하고 흙하고 횟과를 섞어서 대충 쌓은 그 서민들 토담은 오랜 장맛비에 무너지기 쉬웠고요. 네, 장마통에 그냥 바글바글 이렇게 바스러져 내리기도 해서 때때로 토담 무너지는 소리에 놀라했던 서민들의 토담. 그런데요, 화장담이라고 있죠? 네. 강한 벽돌로 높이 쌓은 담장 벽에다가 그림을 새긴 담. 그런 담장 앞에 서면 이 집은 궁궐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어쩌면 높은 담장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 궁궐에 살던 사람들처럼 지내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글쎄요. 그걸 그냥 확 걷어내면 너무 그냥 평범해 보이고 사는 모습들이 다 드러나 보이고 그럴 테니까. 네, 네. 글쎄 조금은 더 이런 사람들은 신비롭고 위험 있게 살아야겠죠. 그런가요? 그분들은 담장이 고마울 것 같아요. 옛사람 말했던 원환의 담장 생각이 납니다. 토담집에 거적치고 깨진 덕으로 바라지문을 삼았는데 지붕이 새는 그런 방에 앉아 거문고 탔던 자살한 사람. 그 보잘것 없는 토담집에서 흘러나오는 거문고 소리. 네, 네. 아니 왜요? 우리 예술인들 부산 피난 시절에는 담장도 없이 거적대기 두르고 그 안에서 대금 물고 피리 불면서 견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 담장 높은 집에서는 어떤 음악이 흘러나오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요. 토담, 돌담 얘기 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생강 용어 피리산조 가운데부터 진양조부터 중머리까지를 이생강의 피리 호봉수의 장구반주로 함께합니다. 옥순아 아야야야, 옥순아. 아니, 네가 꼭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고 나서야 쓰겄냐? 아니, 그거 들었으면 말이오. 우덜막을 월배나 줘야 되는 일이. 아, 워찌금디야? 복천이 삼촌. 케이블카가 그라고 줬어? 아, 그럼 케이블카 있는 동네를 이사하면 되겄네. 어, 다 참말로. 아야, 내 고향 내 땅을 두고 워들 가겄냐? 아이고, 그 고향이 난리통 딜 거인디 고향이겄어? 이 동네, 저 동네에 숙박 없어, 유흥 없어, 술집, 밥집 막 들어설 거 아니요? 아니, 근개로 시방처럼 애기 우는 소리도 안 들리는 것보다는 백배 낫지, 안 그려? 아, 그럼 저 산 중에 담비랑 사냥이랑은 워들어 가라고 그냐고. 저 산에 천연기념물이 자고 산단게는? 아야야, 저 산이 뭔 자가형인겨? 애기가 자고 있어요, 그게? 아니, 거시기 말이여, 케이블카는 시롱 담비고 사냥이고 서식지 문제없게 해준다는디. 참말로 니는 사냥하고 사냥, 사람하고 사냥. 사람하고 사냥하고 같이 살자는 말이 틀렸나며? 아니, 근게 그리서 머리띠 칠끈 내고 케이블카 반대 음식롱 둥둥 북을 치겠다는기요? 아니, 근게 시방 나랑 완전 등을 돌리겄단 소리요? 아, 이장이 고향을 지켜들어 앉는단디. 나라도 나서야지. 안 그려, 이장 복천 씨. 헤헤, 참말로. 아니, 니가 몰라서 근디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산을 보호하는 데 좋다는겨. 사람들이 그냥 스틱으로 산등성이를 콕콕 찌르면서 댕겨봐라. 비만 내려도 그냥 쓸려 내려가 볼믄 고고이 훼손하뇨. 그란디 케이블카 만들믄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여. 뭔 소리여. 중간에 정거장 지을 것인게 산자랑 왕창 쓸어내야 하고 산 정상도 왕창 벗겨내고 거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면은 산이 견디겄냐고. 아야야야. 긴말허들 말고 어디 말여봐. 억수니 니는 우덜 동네가 죽은 동네 되는 것이 소원인겨? 워매? 허다가 언제 죽은 동네가 소원이라고 했어? 아, 그라믄 그냥 반대하고 나설 일이 아니자녀. 케이블카 노먼 우덜 동네가 확 살아번질 거인디. 아야, 아야. 니는 사냥하고 담비하고 살껴? 아니면 복천이랑 봉알매랑 살껴? 글씨, 같이 살장게요, 같이. 아, 몇 번을 말해요. 아, 참. 워마? 아, 시방 내 손을 잡아본 것이요? 삼촌, 이 손 못 넣어요? 아, 노란 말이야. 네, 금강산 타령을 박순금의 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억수니 동네에 케이블카 때문에 말이 많군요. 네, 사냥과 담비가 사는 억수니 동네의 사내는 케이블카는 안 된다, 그거죠. 아따, 산을 보험시롱 관광연소가 되면 그 마을도 확 커질 텐디. 아따, 그냥 자연도 살고 사람도 살자니끼. 또 해보자, 그거요. 아유, 아유, 그만 진정하시고요. 이 시간 꾹꾹 들어봐야죠. 네, 갈건병창 녹음방초를 안숙선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합니다.